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딱 한 발자국, 아니 반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아가도 바로 그냥 시궁창 나락으로 떨어질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예비 시어머니가 지금 당장 직장들 다 때려치우고 자기 아들한테 올라오라며 개난리를 치고 있는데요. 이 결혼하면 저 죽겠죠? 물론 당연하냐? 원지, 예비 시어머니가 일 그만두고 올라오랍니다. 살면서 이런 글 진짜 처음 써보는 건데요. 부디 여러분들 진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조언도 꼭 부탁드려요. 일단 예비 남편과 저는 장기 연애를 했고 또 장거리에요. 남친은 서울, 저는 전주에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상견례까지 이미 다 마친 상황인데요. 그때 당시엔 아무 소리가 없었던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너, 당장 일 그만두고 우리 아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라! 이러네요. 참고로 저는 공무원이고 예비 남편은 전문직입니다.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식 올리기 전 최소 3개월 전에는 무조건 일을 그만두고 올라와서 아들과 살림을 합쳐서 빨리 적응을 하라고 하거든요. 주말 부부로 사는 꼴은 내가 죽어도 절대 용납 못한다. 나는 그 꼴 못 본다! 이러면서요.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하고 그런 뒤에 합치려고 했거든요. 오해하지 마세요. 혼자 임신 아니니까요. 이거는 예비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연락하고 강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님 그럼 일단 식 올리고 한 3개월 정도만 시간을 주세요. 여기 정리하고 올라갈게요. 라고까지 양보를 했거든요. 제가. 그런데 당신은 이것도 싫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화를 내고 있는 상태예요. 말도 안 된다고. 그리고 저 역시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화가 나는 중이고요. 아니 사람이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정리하고 그렇게 자리 뜨는 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? 아니 왜 나에 대한 배려는 아예 하나도 없는 건가? 이런 마음이 들어요. 반발심이. 특히 저는요. 일 그만둘 생각이 원래는 없었던 사람이고 또 지금 당장 그만두는 거 이건 상상도 못했던 건데 이게 또 제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이래요. 결혼식 때 직원들이 와주길 바랍니다. 참고로 결혼은 서울에서 해요. 뭐 대절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 봅니다. 그리고 같이 일하는 저희 동료들에 대한 배려 또 직장에서의 책임감 제가 갑자기 나가면 그만한 민폐가 없잖아요. 또 육아휴직을 해도 월급이 들어오고 공무원 이거 물론 남들 보기에 요즘에 별거 아니지만 저는 이 공무원 신분을 쉽게 내려놓기가 어렵거든요. 하지만 뭐 그렇다 해도 나중에 결혼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만둘 생각도 있어요.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거든요. 방금 말씀드린 이유처럼 그런데 제가 방금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 있죠.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나중에 이거를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 들먹이면서 아니 어차피 나중에 그만둘 건데 왜 지금은 못 그만두는 거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너 끝내 주말부부로 살겠다 이거냐 지금 되더냐 이러면서 계속 난리예요.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추구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. 아니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결혼이라는 게 뭔가요? 이거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일이잖아요. 게다가 이건 뭐 그래요. 사실 입에 담는 것도 싫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나중에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인생 아닌가요? 무엇보다 당사자인 내가 싫은 거고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또 당장은 그만둘 수 없다고 하는데도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? 참고로 저희 예비 남편은 중립입니다. 딱히 제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머님 편을 드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두 사람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건데 아니 어쩌면 이건 중립이 아니라 그냥 나몰라라 하는 느낌이랄까? 여하튼 이런 상태다 보니까 저도 딱히 기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.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. 저희 두 사람 결혼해 있어가지고 저희 집도 그렇고 또 예비 시댁도 그렇고 크게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게 없어요. 또 예비 남편이 전문직이니까 시댁도 혹시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. 저희 예비 남편 철저한 개천용이에요.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저희 친정이 일반 서민이라면 예비 시댁은 서서민입니다. 사람 이름 아니에요? 여하튼 그래요. 아니 3년도 아니고 그 3개월도 못 기다려주겠다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고요. 당연히 앞으로도 걱정이 되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?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 구합니다. 아 그리고 제가 이걸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저희 예비 남편은 본가에서 한 30분 거리에 혼자 살고 있어요. 또 신혼집도 그 근처에 따로 구해놓은 상황인데요. 이거 거의 저희 두 사람 힘으로 얻은 전세고 친정도움은 한 25% 시댁도움은 제로 나머지는 저희끼리 반반 또 원래는 주말 부부로 지낼 예정이었어요. 간단하지만 최대한 팩트만 요약을 해본 건데 이거 이렇게 제 의견만을 고집하다가 이 결혼이 엎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하튼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. 한마디로 심호도 거짓았고 본인도 양보는 못하겠다 이렇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쓴이가 그래도 양보를 해서 처음에는 결혼하고 한 3개월 뒤에는 그래 한번 내려가겠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뺐는데도 심호는 그 꿀도 못 보겠다 하니까 쓴이도 반발심이 생겨서 나도 못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. 그죠? 댓글 1번 아니 미친하매 다 큰 성인한테 그것도 남의 집안 자식한테 일을 그만두라니 말하니 이딴 지시나 해대고 통보나 하고 남의 늙은 모친이 지금도 쓴이 눈에는 정상으로 보입니까?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너 이 결혼하잖아요? 넌 그냥 남미세 되는 거예요. 다른 건 절대 없어. 넌 그냥 남미세야. 2번 공무원이라면 평생 직장인 건 물론이고 나중에 은퇴를 해도 연금이 쭉쭉 나오는데 그거를 고작 결혼 때문에 그만두겠다? 게다가 반반 결혼인데? 님이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지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. 몇 년 동안 노력하고 공부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? 설령 이 결혼한다 하더라도 도장만 찍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저는 노망나 삶이 하나 때문에 그만두겠다고? 이게 말이 된다고 보냐고요. 게다가 예비 며느리의 직업을 저렇게 쉽게 생각하며 버려라 이렇게 강요를 한다. 딱 보면 모르겠어요. 이거는 그냥 쓴이의 모든 걸 단 하나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잖아요.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직장 버리고 그만두고 내려갔는데 저 미친 시모 때문에 이혼하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거죠? 쓴이 혼자면 걔 등신되는 거야. 정말 이걸 몰라서 이딴 고민을 하고 자빠졌어요? 3번 아니 일 그만두면 네가 받던 월급을 시모가 대신 준답니까? 왜 멀쩡한 직장을 그만둬요? 그것도 공무원을? 혼전 임신도 아니라면서 이 결혼 꼭 해야겠습니까? 아니지 혼전 임신이라 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. 님 상황 정도면 양육비만 받고 혼자 키우는 게 훨씬 더 나아요.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저게 어디 정상입니까? 지금 자기 며느리들 사람한테 대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오라는 거잖아요. 그렇게 포기하고 지 아들 수발이나 하면서 지 종년이 되라 이건데 벌써부터 이런 거면 나중은 어찌 될 것 같으세요? 설마 이거 예측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? 딱 보여 상견례 때도 엎어질까봐 그런 소리 안 하고 있다가 확장이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. 본색을 드러내는 거라고. 5번 어이구 쓴이가 직접 그만두고 전업되면 저 미친 할망구가 쓴이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? 바로 저 집은 종연되는 거죠. 무술이. 그래되면 김장이 뭐야 그냥 간단한 김치만 담가도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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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려다닐 겁니다. 노예처럼. 아 물론 그거 안 가도 되겠죠. 되지만 그런 것들로 보라가 쌓여서 나중에 이혼하면 너는 직장도 없고 그냥 혼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러니까. 6번 아니 장난해. 이게 무슨 중립이야. 미친 거 아니야. 일 그만두고 살다가 이혼이라도 당하면 그때 어쩔 거야. 그리고 전문직이면 뭐해. 완전 개천용이라면서요. 중립은 무슨 개뿔 옘병하고 자빠진 다 큰 아들내외 이래라 저래라 하는 미친 씨애미도 그렇고 네 말도 그렇지만 엄마 말도 일리가 있지. 이런 황의 정성 같은 이딴 반관이나 하는 마마보이 새끼도 그렇고 결혼해도 10년은 지나야 재산 분할이라도 받지. 2, 3년 끼 살아봐야 너 그냥 이혼여의 무직 백수되는 거야. 열심히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됐더니 결국엔 뭐야. 이혼여의 백수. 거기다 돈도 없을 거 아니야. 7번 아니 지금 남의 딸한테 멀쩡한 공무원 집 버리고 와라 이딴 소리를 했다 이거야. 설마 쓴이 이딴 게 정상으로 보이는 건 아니겠죠? 저는 뭐랄까 앞으로 쓴이가 내려놔야 할 것들이 다 보여요. 이게 끝인 것 같죠? 이거 하나 들어주면 다 될 것 같죠? 정말 그럴까요? 그럴 것 같아? 어림없다. 8번 아니 쓴이 왜 저런 미친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합니까? 시몬은 지금 지 혼자 기싸움하는 중이잖아요. 너 내 명령에 무조건 복종을 해라. 이거요. 그리고 쓴이 예비 남편은 중립이 아니라 그냥 마마보이의 초 등신입니다.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도 모자랄 판국에 기가 막히네. 여하튼 이거 쓴이 본인 인생이라는 거 꼭 명심해요. 당신의 결정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. 오롯이 네가 책임지는 거야. 9번 아가야 얼마 전까지 알지도 못했던 아줌마 일 따위가 지가 뭐라고 니 인생을 멋대로 주물럭거리는 걸 그냥 두고만 보니? 아니 도대체 지가 뭔데? 니 남친을 키운 사람이지 너를 낳고 키워준 사람 아니자뇨. 아니 왜 절알질을 받아주는 거야? 애초에 어머님이랑 상의할 내용이 아니다. 이러고 딱 잘라야지. 근데 저 아줌마 너도 보이지? 어이구 벌써부터 봐라 니 인생을 지 손아귀에 흔들고 싶어가지고 부릉부릉 난리가 났다. 그리고 중립 이 지랄하는 놈이면 미래가 없어. 그냥 결혼 깨라. 10번 나랑 이 결혼 절대 반대요. 지 아들 전문적인 거 지 아들 전문적인 거 하나로 쓴이 지급 개무시하는데 아 물론 전문직 정도는 아니겠지만 쓴이 본인도 마찬가지 오랜 시간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시험 합격해서 된 거 아니냐고 아니 뭐가 아쉬워가지고 일단 거지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요. 내 장담하는데 여기서 니가 떠나면 저 자식은 지 애미가 죽기 전까지 절대 결혼 못한다. 아니 설령 어찌어찌 한다 해도 무조건 이혼이야. 알겠지?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면 그 이혼녀 자리가 바로 니 자리가 된다. 이거요. 정말 뼈 있는 조언들인데 여기서 한 가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 쓴이가 글 지고 도망을 갔어요. 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. 그래 당신들 말 잘 알았다. 그만둘게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 모든 걸 버리고 가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부디 후자는 아니길 바랍니다. 후자면 나중에 글 올라오겠죠. 아무튼 그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